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스마스 시즌 이게 아카시아에요? 얘도 아카시아 얘도 좀 꽃이 맺혔어요 오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예쁘다 이빨이 다 닿으셔가지고 판매도 못하고 내려내라 갈아야지 일부러야 시간이 지나고 동영상 아 얘 꼭 그거 같아 그 왜 이렇게 뭐지? 미모사 왜 손 이렇게 만지면 미모사 맞아요 미모사 맞아요 미모사 맞아요? 아까 이빨이가 걔랑 닮았어 근데 이제 꽃 피우는 그것도 미모사라고 있다고 예뻤이 그냥 이빨만 있으면 올려받고 싫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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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아 동영상으로 응 동영상으로 해야 내가 제가 이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걸 먼저 만들어서 눕는 거구나 음 그냥 나는 갖다 저 그 우리 저번에 음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만든 것처럼 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한번에 근데 이게 더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뭐랄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좀 숙련된 사람들은 한번에 그냥 돌려버려요 응 와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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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모듈을 포사지처럼 먼저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꽂으면 돼 꽂아서 연결해주면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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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와이어로 닿는 거 네 고정 네 와이어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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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중 Pulon non 남改 오 일 오 너무 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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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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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